거기 아이토크 비비죠. 9불 99면 미국 어디든지 무제한 통화 맞나요? 맞네요. 맞네요. 전화번호, 전화번호. 그럼 지금 쓰고 있는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나요? 가능하네요. 여기 나와 있는 국화 서비스 다 진짠가요? 대박. 진짜. 월 9불 99로 미국 내 어디든 무제한 통화 쓰던 번호 그대로. 아버님 아이토크 비비로 바꿨어요. 그럼 우리 어디 어떤 걸 알아볼까? 아이토크 비비